대통령실은 야당에서 제기된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철회 요구에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티비와의 통화에서 임명을 철회할 합리적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이 대사가 도필성 출국을 한 것도 아니고 조사 필요 시 언제든지 협조한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실 장호진 안보실장도 SBS에 출연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핵심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되고 핵심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